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이번 영상에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중국어로 정리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중에 더 많은 유의한 표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화면과 목소리를 잘 지정하시고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. 준비하려면 이제 시작으로 밥을 먹을 때 맛있다 라는 표현 好吃,好吃 가장 많이 얘기하시죠? 살시는 다음 표현도 많이 얘기해요. 샤饭, 샤饭 맛있다, 음식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이런 반찬은 아주 입맛을 덧두다. 요시유 요시유 식욕이 당기다 식 음식 유 요망 요구 요시유 음식이 보기에 맛이 있을 듯합니다. 看起來 看起來很有食欲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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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 먹극직하다 음식이 먹극직하다 我没有食欲 我没有食欲 식욕이 없습니다. 밥을 안 먹고 싶다는 뜻이죠? 향기롭다 뿐만 아니라 맛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음식이 맛있다 시당에 밥을 먹을 때 자리를 찾으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? 이 말은 종호원에게 얘기해도 됐고 자리 옆에 앉은 사람한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여기 앉은 사람이 있나요? 의자 가지고 가려면 이 말을 하시면 됩니다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뼈 떨어지다 뼈了 떨어졌어요 뼈가 아프다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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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吃点蛋白质吧 别吃, 먹지 마,太多, 너무 많이 碳水化合物 碳水, 간단하게,碳水 얘기할 수 있어요 碳수화물,碳水 吃点蛋白质吧 吃点蛋白质吧 吃点 좀 드세요 蛋白质 蛋白质 단백질 别吃太多,碳水 吃点蛋白质吧 碳水化合物 너무 많이 먹지 말고 碳水就 드세요 碳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? 吃太辣,上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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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맵게 먹으면 위가 상한다 上胃 上胃 喝酒,上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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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을 마시면 위가 상한다 不吃早餐,上胃 不吃早餐,上胃 아침을 먹지 않으면 위가 상한다 吃面容易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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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麵을 먹으면 살이 찢기 싫다 容易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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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찢기 싫다 面 麵 이해해도 되고 米가루 이해해도 괜찮아요 吃不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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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게 먹다 소시작이다 吃得少 以前吃过吗? 以前吃过吗? 전에 먹어본 적이 있나요? 没吃过 没吃过 안 먹어봤어요 我一天只吃两吨 我一天只吃两吨 나 하루에 두 끼만 먹다 专 양사예요 우리 밥을 먹으되 2吨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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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吨饭 이로 얘기해요 2吨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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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써요 来不及 吃早餐 来不及 吃早餐 아침을 먹을 겨를 리 없다 来不及 来不及 겨를 리 없다 시간이 없다 来不及 带 동사부터 스스윗사요 来不及 说再见 来不及 说再见 첫 편의 인사들 할 끼리 리 없다 来不及 化妆 来不及 化妆 화장할 할 끼리 리 없다 好吃 又有營養 好吃 又有營養 막 이구 영양도 있다 有營養 영양 있다 没有營養 영양이 없다 没有營養 건강하지 않는 음식도 没有營養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熟了 熟了 可以吃了 熟了 可以吃了 익었어요 먹어도 된다 还没熟 还没熟 아직 안 익었어요 光吃菜 不吃饭 光吃菜,不吃饭 음식만 먹고 밥을 안 먹다 光,光 뭐뭐맞는 듯이요 뒤에 동사부터 쓸 수 있어요 边刷手机,边吃饭 边刷手机,边吃饭 한 두폰 보면서 밥을 먹다 不够吃 不够吃 量이 적다, 목이 부족하다 够,够는 충분하다는 뜻이요 不够 부족하다 够几个人吃 够几个人吃 몇몇이 먹기에 충분한가요? 让我尝尝 让我尝尝 맛 좀 보게 해주세요 좀 먹어볼게요 让我尝尝 尝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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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尝尝尝 尝尝尝 둘 다 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. 사용할 때 좀 찰벼 있어요. 부간징는 눈구로 보이는 거 부위생는 눈구로 보이면 괜찮은데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불안하고 음식 속에 뭐 있는지 불안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찬쥐 부간징 시기가 불결하다 음식이 비위생적이다 음식 맛이 없으면 不好吃 얘기하면 좀 얘기가 없는 느낌 나서 찌부관 찌부관 입에 안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예말하는 중국어 없습니다. 대신에 우리는 나를 잘 먹었어요. 천천히 드세요. 이 말을 얘기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 말도 없습니다. 밥을 먹기 시작할 때 카이팟 아니면 카이치 또는 카이똥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중국 음식 문화와 중국 사랑의 열정이 다 담경 있는 문장입니다. 어머니들이 이 버려를 되는 정도로 많이 나오는 말이죠. 들을 때 중국 사랑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자,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좋아하는 문장을 남겨주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한 번 더 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